지금 보셨던 것처럼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서 소득분배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오늘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임재현 정책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고용, 부진 그리고 소득 감소가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그러면 이런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들을 내놨을지 궁금한데요.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주요 세법 개정사항으로 세 가지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근로위원 재고 및 소득 지원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확대, 재설계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을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급 규모도 1.2조 원에서 3.8조 원을 확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현재 자녀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에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50만 원에서 70만 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로는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급에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인 청년들에게서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한 제도를 이번에 만들 예정입니다. 이어서 고용 여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고용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죠. 세제 차원에서 고용 여건을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이번에 나왔나요?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한 기업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첫째 고용 증가 인원당 한 명당 연간 최대 1,100만 원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고용 증대 세제가 있는데요. 이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고 특히 청년 친화 기업이라고 해서 청년 근무 여건 등의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한 명당 5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중소기업 고용 관련 세제 지원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데 이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때 세액 공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위기 지역 창업 기업에 대해서 5년간 법인수세 소급세를 100% 감면한 제도를 신설하고 지역특구 감면 제도를 지역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될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 제도로 기편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또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없을까 혹은 좀 저소득층이 활용할 수 있는 세법 개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되는데 그 가운데가 이제 근로장려금 또 자녀장려금 이런 것들이 지급 대상도 확대되고 지급액도 확대가 됐습니다. 과연 이런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계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근로장려금은 원래 취지가 저소득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급 규모가 현재 1.2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확대하면서 3.8조 원으로 해가지고 3배 이상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대상 가구도 현재보다 168만 가구가 늘어나고 지원액도 2.6조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현재 72만 3천 원에서 113만 8천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발생한 다음에 한 번 지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앞으로 바꿔가지고 소득이 발생한 당의 년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급받는 분들의 체감도를 높였고요. 이렇게 되면 지급 주기가 상반기 부분은 12월, 하반기 부분은 다음에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워낙 세법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에게 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세수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인데 사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나온 내용을 보더라도 앞으로 5년간 한 2조 5천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먼저 세수 감소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감세한다고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그중에서 고소급자나 대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감세하는 것을 통상적인 감세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수 감소가 5년간 2.5조 원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거는 통상적인 감소와 달리 아까 말씀드린 저소급자에 대해서 근로장려금과 잔여장려금을 저희가 확대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거라서 통상적인 감소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세수 여건이 좋고 특히 저희가 작년에 고소급자 대기업에 대해서 소급세, 법인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세수 여건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이유를 대비할 필요는 있는데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증세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국민들의 추가적 부담이 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우리의 세금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자정부 조세청괄정책관 임재현 전직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